창의 공동체 전통과 미래의 조화 속에서 앞서가는 인재를 키워온 충북대학교 한 발 앞서 생각하고 한 발 더 다가가는 진리와 정의, 대척의 정신을 바탕으로 충북대학교는 변화와 혁신을 거듭해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전국 1위라는 명예를 안고 세계 최고를 향해 나아갑니다. 열정을 포기하지 말아라. 희망은 내가 오기를 기다리고 있다. 그렇게 말해준 학교, 충북대학교. 충북대학교가 있어서 저는 꿈을 이룰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대학의 성장은 틀을 깨고 벽을 허물어 열린 생각을 품는 데서 시작한다는 것을. 충북대학교는 시대가 원하고 사회가 요구하는 융복합 창의 인재를 집중 육성하고 교수와 학생, 학교와 지역사회에 구분 없이 네트워크로 이슈를 공유하며 정부에서 기업에 이르기까지 긴밀한 연구 클러스터를 통해 더 나은 내일을 열어갑니다. 대학을 넘어 창의 공동체로. 충북대학교는 대학이 추구해야 할 교육의 가치를 새롭게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긍정적 마인드와 창의적인 자세. 제가 리더들을 이끄는 리더가 될 수 있었던 이유. 바로 충북대학교입니다. 충북대학교입니다. 충북대학교의 경쟁력은 가능성에 있습니다. 다양한 장학 혜택으로 마음껏 꿈을 펼치고 진로 취업 교육으로 미래를 준비하며 전문 교육을 강화해 시대가 원하는 주역으로 성장하는 곳 충북대학교가 인재들의 드림 서포터가 되어 그 꿈의 가능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당당한 사회의 주역으로서 우뚝 설 수 있었던 가장 큰 버팀목은 충북대학교. 배움의 가치는 물론 인성까지. 충북대학교는 내 최고의 스펙입니다. 개신 캠퍼스의 융복합 특성화를 시작으로 오창 캠퍼스의 산업 특성화, 오송 캠퍼스의 생명 특성화, 그리고 세종 캠퍼스의 공공 특성화에 이르기까지 충북대학교는 캠퍼스 광역화 사업을 추진하여 대학을 넘어 나라의 발전 가능성을 넓히고 있습니다. 전 세계 유수의 대학과 교류하고 해외 어학연수 및 인턴십 학점 인정은 물론 조기 유학생 선발 지원과 우수학생 해외연수 등 글로벌 마인드를 키울 다양한 기회. 글로벌 리더의 가능성을 앞당기는 대학. 바로 충북대학교입니다. 저에게는 자신감도 많이 가질 수 있었고 마음껏 미래를 꿈꾸고 도전하고 미래의 가능성을 열어줬던 그런 기회의 장이 아니었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냉철한 치성에 따뜻한 인성. 충북대학교의 미래는 언제나 사람을 향해 맞춰져 있습니다. 문화와 나눔으로 지역민과 소통하고 상생의 가능성을 실현하고 있습니다. 충북대학교의 무한한 가능성. 이러한 가능성이 충북대학교를 더욱 굳건하게 만들었고 그 역량을 인정받아 6대 정부 지원 사업 선정의 성과로 이어졌습니다. 충북대학교는 지금 교육의 중심, 나라의 중심, 세계의 중심으로 보다 나은 내일의 가능성을 열어가고 있습니다. 새로움은 모든 것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창의는 경쟁력이고 미래입니다. 우리 충북대학교는 대한민국 중심, 창의 공동체로서 인재와 지협이 나아가 국가의 꿈을 이루는 행복한 대학, 참 좋은 자랑스러운 대학으로 성장해 나갈 것입니다. 지금까지 그려왔던 것처럼 앞으로의 100년도 그렇듯 충북대학교는 개척자로서 교육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할 것입니다. 대학을 넘어 창의 공동체로 충북대학교가 꿈을 품고 또 한 번 도약합니다. 대학을 넘어 창의 공동체로서 교육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할 것입니다. 대학을 넘어 창의 공동체로서 교육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할 것입니다. 대학을 넘어 창의 공동체로서 교육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할 것입니다. 대학을 넘어 창의 공동체로서 교육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할 것입니다.